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또 작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비 복원 작업의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전에 부품이 주문했던 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스펜션이랑 이제 하체 부품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러 갑니다 부품이 다 온 지가 시간도 꽤 흘렀고 좀 급한 일도 좀 해냈고 해서 오늘 잠깐 또 가서 이제 예 이제 서스펜션 앞뒤랑 스프링까지 포함해서죠 그리고 그 암 같은 링크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은 이제 헤드커버 가습기까지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끊어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 서스펜션 느낌이 진짜 안좋아 이게 서스가 확실히 상태가 안좋은지 엄청 우당탕 퉁탕 합니다 이거 자 튠 개러지에 다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서스펜션을 바꾸겠군요 야진 broadshake 이게 뭐니? 가스케씨꺼 이것도 아 그러네 그 같이 넣었다 봐더라고 얘가 likely거에요 묶이 soprattutto 원래 벙imore 길라뜬 uranuranuranuranuran punishment 사랑 danuranuranalam br 핵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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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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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